오늘 2일차 디즈니랜드로 갑니다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laughs 디즈니랜드 토이스토리관에서 RC 레이서를 타 보겠습니다 음.. 재밌겠지? 갔다 소리를 안 들으시네 아무도 소리 안 들으시네 뭐야? 개재밋네요 미쳤누? 개재밋는데요? 겨울 왕북 보러 왔고요 여기가 홍콩이 눈이 안 오는데 눈이 내렸네 이거 타는 건가 봐 틀엄 라이더 같은 거네 수다나 미친이의 여좌 이쁜다 그지 이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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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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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까지 다 둘이어서 짠 실패 디즈니시청에 왔습니다 여기는 디즈니시티 홀 오늘 디즈니랜드 2일차 디즈니랜드에서 재밌게 돌다 갑니다 네 끝 재밌는 디즈니랜드 끝 재밌다 홍콩에 오면 디즈니랜드 오세요 3월달 홍콩 디즈니랜드에 오시면 재밌습니다 그 네 옷차림은 반팔 반바지 에다가 저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좋다 홍콩 좋아요 안녕